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스가리아 사장은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이죠 그런데 이 5번째 환상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만이 좀 더 분명하게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찾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인솔자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총독 수룩바벨입니다 수룩바벨이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국의 참상이 말이 아니었어요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요호수하와 지도자인 수룩바벨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과 같은 성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파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아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성전의 재건은 그야말로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경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국론의 분열입니다 부품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전에 성전의 건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느냐 성전 건축은 차차 우리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어요 세 번째는 외세의 이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주변의 국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대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과 그 성벽과 성전을 짓고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요 그런 채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성전과 관련된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덟 개의 환상류에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스가라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라는 자신이 지금 환상 중에 본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하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자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연결시켜주는 일곱 관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좌우편에 있는 두 감남나무로부터 기름이 관을 타고 등잔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순금 등잔대는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은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불을 밝히는 등대로 말씀하셨을까요? 지약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등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510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뭐가 돼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조내어 살리세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제약으로 말미암아 칠흑처럼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대가 말이죠 어떤 등대였냐 그러면 성소에 있는 등대도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등잔대도 보게 되면 다 소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는 이 등잔대를 말하면서 순금이라고 순금으로 그걸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주 귀한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금 등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금같이 귀하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은 귀한 것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피 흘려 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할 때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해요 물론 이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피 흘려 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몸된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보금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이 세상 속의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사용하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라 선자가 본 환상을 보게 되면 순금 등대가 나오고 그 좌우 두 곁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감남나무가 나오죠 스가라 선자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름붐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이는 기름붐 받은 자둘이니 온 세상의 좌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이 두 감남나무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이 두 감남나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기름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름붐을 받은 자는 머리에 기름붐을 받은 자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 기름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고 말하죠? 온 세상의 주는 망군의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붐을 받은 사람은요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름붐을 받은 온 세상의 주관자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주의종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총독인 정치적인 지도자인 수룩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수룩바벨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수정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말하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아무리 순금 등대와 등잔대가 준비되어 있어도요 여러분 만일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순금 등대가 밝은 빛을 비추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똑똑하고 유능한 성도들이 많아도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점점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대조리 상단이에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지만 지금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붐을 공급받아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순금 등잔대에 채워집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12제를 보게 되면 두 감남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일곱 관을 통하여 일곱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럴 때의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대의 등불은요 어디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두 감남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기름이 일곱 관을 타고 어때요? 마침내 기름이 흘러들어와서 순금 등대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순금 등대인 교회는 두 감남나무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금 등대인 교회가 두 감남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양편에 있는 두 감남나무가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감남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데 기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감남나무가 기름을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 속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이 감남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면서 기름을 흘러보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기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 충만함을 관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더더욱 영적인 지도자는요 여러분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관을 통해서 등대에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참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정치하지 않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말씀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흘러보내야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본 단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우리 준비 기도회 때도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힘으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 충만함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상하여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마음의 상함도 함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여 있으면 그 마음의 상함도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로하니라 망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여러분 나멘입니까?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힘이 뭐냐면 군대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재물,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히브료로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육체의 힘, 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은 모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수룩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룩바벨아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은 우리는 돈도 없고 또 우리는 독립된 정부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군대도 없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짓더라도 나중에 짓자라고 말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업하고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겁을 먹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여기서 오직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언제나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받으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남은 단열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